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미 의회를 방문해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죠. 43분 동안 영어로 진행된 연설의 주요 내용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회는 베이크를 차지 ball充섭니다. 일본의 전장 현장에서 전국의 전국의 전국을 통해서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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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43분 동안 연설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주요 부분만 발표를 해서 들었는데 두 분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시던가요? 자유에 대해서 46번 말씀하셨고 56번 박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23번이 기립박수였습니다. 자유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했던 것, 미국의회에서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다 했던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부분 그리고 또 여유 있게 BTS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BTS가 백악관은 먼저 왔지만 제가 의회에는 BTS보다 먼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자단에 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애드립이라고 해요.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저렇게 한미정상회담의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미의 상, 하원 합동연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미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대한 강조를 했고 사실 자유민주주의 근거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 자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또 책임이 따르는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사 쪽으로 봤을 때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민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가치 있는 공적 가치를 위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힘써서 일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46번을 강조했던 자유가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언급도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의 무력 개입을 상당히 강력히 규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꼭 그 발언 외에도 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자유 세계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행동하는 동맹, 행동하는 자유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국제 문제, 특히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추 국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역설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사회의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딜레마 중의 하나가 연류의 딜레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과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제 분쟁 지역에 해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기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어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쟁에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섣부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국민의 판단이 다시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국제 분쟁 지역에 있어서 한국이 개입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어떤 파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한국은 분단 국가란 말이죠. 그리고 반도 국가이면서 분단 국가의 가장 큰 관리는 뭐냐 하면 평화 정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위험, 무도가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도 국가로 해서 북중러 한미일이라고 하는 대립 구도에 있어서 한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국의 평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혹시 전쟁에 개입했을 경우에 결국은 뭐냐 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또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여지를 다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널리 보고 멀리 보고 포석을 두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기적 처방에 있어서의 외교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분단 국가로서 반도 국가로서 실질적으로 국제 분쟁 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섣부르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큼 파장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국내 여론도 대통령의 이런 섣부른 외교의 발언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연설. 섣부르다고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동맹에 의한 연루의 딜레마다 그런데 동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연루됐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개입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권 문제나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거는 역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대통령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토론이 좀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일정 살펴보죠. 특히 국빈 만찬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정은 네잎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잎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철같은 동맹을 위하여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그런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I'm okay.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시네요. 우리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찬에서 노래를 부른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여러 가지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여지껏 없었던 여러 성과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노래하는 모습들도 또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어느 정도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국빈 방문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 블랙클레인이라는 가수가 아세요, 혹시? 예전에 스토리 스토리 나이트.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고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는 많이 듣지는 않았던 노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외교라고 했을 경우에 외교라고 하면 정식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회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만찬 자리에서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것 자체가 큰 외교의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런 자리에서 노래 한 곡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특히 미국의 전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것은 상당히 큰 점수를 줄 만한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친교, 온라인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이 노래한 영상을 올렸고요. 재능 많은 남자다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따뜻한 원대에 감사한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외교는 좀 남은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평화와 또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취했습니다. 유진수 중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어제 한미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엄중교섭을 제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외교부의 아주사 사장,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담당 국장이죠, 유진수 국장이 김상욱,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전무공사를 부른 건데 저 베이징 특파원 할 때 이 강상욱 공사가 경제공사였는데 승진을 해서 대사관의 대사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관의 넘버2죠. 대사를 초취하지 않고 공사를 초취했다는 것은 약간 항의 수위를 약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용어로는 외지엔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고 부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말로 치면 초취거든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반응.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것들은 늘 중국이 해왔던 것이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번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한 것에는 그동안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미, 일, 중국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실 문재인 정무에 있어서는 외교의 중심축이 중국과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 그 중심축이 한미일 공조나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그 연장성상에서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여기에서도 더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외교는 균형외교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분당국가이고 이제 반도 국가의 숙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강 외교라고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일본과 미국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국 중심의 외교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선언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있어서의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중국의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무대에 가서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섣부르게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것이 외교는 뭐냐 하면 외교의 전략적 명확성과 전략적 모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치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가야 되지만 국제 분쟁이라든가 그 나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외교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특히 4강 외교에 있어서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본,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의 가장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가야 할 외교 지향점은 여전히 균형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님의 외교에 관한 원칙적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외교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 그것이 일본과는 사실은 거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고 미국과의 관계도 동맹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었던 그런 관계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금 그 우계 중심과 축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균형을 새로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들리는군요. 자, 이 부분도 계속 앞으로도 러시아, 중국 관계는 우리가 잊고 살 수는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최대 교육국이 또 중국이고 러시아는 또 우리와. 제가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사실은 일본과 미국이라는 해양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서 통상 국가로서 상당히 경제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성장을 이루고 90년대 탈냉전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의 외교 다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중국이 세계화 물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 시장이 열리고 세계 10대 강국 경제성장 국가에 있어서의 가장 토대가 또 중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80년대에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넓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균형 외교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것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같은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가 상당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뭐였냐면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컸고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왔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의 전반적인 큰 흐름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틀은 건가,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봉쇄하려고 가는 것인지 중국하고 경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어리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국을 배제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는 그것은 너무 섣부르게 지금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장 의원님은 아마 저하고 같으면 비슷한 생각일 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하나 좀 짓고 딛고 나가는 것이지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는 그것이 부메라인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공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국익이 우선일 것이고 대한민국으로 해서 어떤 외교가 가장 좋은 외교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장이 지금 대통령 배우자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보고권 등 방미에서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심평 변호사의 건비 여천가 수준 언급까지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성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고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축소를 하면서 제2부속실을 없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영부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것을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도 민원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영부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 공적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 거의 대통령의 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중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민원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길래 그 행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버금갈 수준의 행보를 보이는 건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걸 좀 보완해서 대통령이 영부인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김번희 여사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써서 오히려 좀 논란이 더 실제보다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안들을 보고했던 것은 아니고요. 넷플릭스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문화 콘텐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사안 하나 때문에 또 다시 법을 만들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입법 만능주의가 아닌가. 감사원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감사완박법. 또 법원에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든 게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 못하게 하는 법. 있을 때마다 계속 법으로 못하게 막는 법들을 자꾸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다만 영무위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공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면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그 내용과 그 입법의 목적은 조금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 씨를 없애겠다 이런 공약은 내세웠었지만 영부인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렇게 어차피 활동을 할 거면 공식적인 이른바 보조를 받는 게 좋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제2부속 씨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보다 김정은 여사가 더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들은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이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다만 여사의 활동도 사실은 국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또 외교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공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